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돌이 프로덕션의 지니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제가 군대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찍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콩돌이 구독자분들이 벌써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걸 축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10000명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해요 아 일단 뭐 드리는지를 처음에 얘기 드릴게요 이제 버니어 킬리퍼스라고 공대에서 길이를 재기 위해서 많이 쓰는 도구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콩돌이 마크를 새겨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갓난해가지고 다 드릴 수는 없고 몇 분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그 몇 분을 어떻게 저희가 선택할 거냐면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셔야 돼요 어떤 걸 남겨주셔야 되면 첫 번째 왜 여러분이 그 버니어 킬리퍼스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이제 재밌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신년 목표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영상에 좀 잘 안 보이겠지만 가끔 또 여러분 영상에서 뵐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춤 참단을 모셔왔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쇠 타고 훈련소 오늘의 선물은 오늘의 선물은 어... 이거는 네가 군대 가서 필요한 오만 작당하게 다 들어있어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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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게 뭐 하세요? 면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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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크림 핸드크림 그리고 큰 엔딩 티슈와 물티슈 큰 엔딩 티슈와 물티슈 약간 그 롱고 이 훌짱한 당첨 하는 거 내가 제일 많다 이 모든 것을 19,900원 야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썼거든 아... 입대 세트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대로 사면 돼 이제 이 세트대로 사면 여러분 군대 생활이 편하답니다 하하하하 예에에이 공돌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민소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사랑 자 안녕 제가 공돌이